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승리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이세돌은 지난 22일 한국기원대국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이세돌은 지난 10월 알파고가 유럽 챔피언 판우이 2단에게 승리를 한 것을 알고 있다. 하지만 알파고는 아직 나에게 승부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. 라면서 방심은 하지 않겠지만 박빙의 승부보다는 한 판을 내주거나 아니면 전승하는 결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아주 자신감을 비록했습니다. 또 이세돌 9단은 알파고도 판우이 2단과의 대결 이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도 많이 향상되어 있을 것 하지만 몇 개월 동안 학습시간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둑기사로 따지면 아마 3단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오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5회 대국으로 젖바둑이 아닌 호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. 시간 제한은 각각 2시간으로 이후 1분 초읽기 3회씩 주어지게 되면서 백을 잡은 기사에게 덤 7.5집을 주는 중국 바둑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.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의 전 경기는 구글 딥마인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요. 또 국내에서는 바둑 TV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TV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. 이 챌린지 우승자에게는 미화 1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기도 했는데 만약에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되면 상금은 유니세프와 또 SDM 교육 및 그리고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